매일 혼자 먹는 밥이 지겨우신가요? 남들이 말하는 아싸가 혹시나 일까 걱정이신가요? 맨날 화장실에서 밥을 먹었더니 얼굴이 똥색이 됐어요 전 19학번 신입생인데 애들이 복학생인 줄 알고 말을 안 걸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10인사디오만 따라 하시면 여러분도 인사가 될 수 있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교수님께 잘 보이기 교수님이 학점을 제대로 안 주셨나요?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드려보세요 머리숱이 적으면 맘씀씀이도 적어지냐 이 머머리야 당장 내 학점을 돌려놓지 않으면 너의 탐스러운 맛박에 당수를 내리쳐 먹모를 쏟게 하겠다 이 문어대가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수님께서 요즘 보기 힘든 당찬 청년이라며 A플러스를 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선배들에게 잘 보이는 법 이제 막 전역한 선배님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보세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는 평생 모를 거예요 전 콩이기니까요 아하 하고 웃어주시면 선배님이 하하 이런 귀여운 녀석 그럼 내가 이참에 면제로 만들어주마 라고 하며 들고 있던 K2 개머리판으로 당신의 관자놀이를 갈겨버릴 거예요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그들은 그저 표현이 서툰 것뿐이니까요 속으로는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할 거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자친구 사귀는 법 여자들은 외국어를 잘하는 남자를 좋아한답니다 여하구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건네보세요 야 희사시부리다나 당신의 유창한 외국어 실력에 반한 그녀가 당신의 핸드폰 번호를 물어볼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따라해볼까요? 야 레 아 레 しょう가 나이 나아 내다시 그리고 Ve